블락 오여바우트 슬레브로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솔로 16기 그토록 뜨거웠던 이유 sbs 플루시너 나는 솔로 16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나는 솔로 16기는 방송 내내 화제를 몰고 다녔던 역대급 기수였다. 계속해서 시청률이 상승하며 6%의 벽까지 뚫어냈고 최종 선택 이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물렸다. 평균적으로 오물결 6만 명대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솔로 16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이번 기수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출연자들이 모인 돌싱 특집으로 꾸며졌다. 지난해 8월 방송된 첫 돌싱 특집 10기가 많은 유행어를 낳고 패러디 열풍이 부는 등 화제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 16기 역시 기대를 받은 채로 시작했다.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표현으로 직진화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나오며 러브라인이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증을 기웠다. 그러나 이번 기수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긴 권영철, 정숙, 영식, 현숙 등의 러브라인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출연자들 간의 러브스토리는 조금씩 비중이 줄어들었다. 연애 프로에서 연애 이야기가 줄어든 이유는 출연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인간 군상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해 선입견을 가지게 된 출연자, 출연자들 사이를 넘겨짚어 제멋대로 사실과 다른 여론을 조성하는 출연자, 이런 여론에 지나치게 흐둘려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출연자 등 매 에피소드마다 소위 말하는 빌런이 등장했다. 특히 나는 솔로의 출연자들은 방송을 주업으로 삼는 연예인이 아니다. 방송과 거리가 멀지만 사랑을 찾기 위해 프로그램을 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방송이 끝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이미 저런 사람을 겪어봤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TV는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사건들이지만 자신과도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 시청자들이 TV 앞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16기가 단순한 빌런 대잔치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건 아니다. 시청자들이 답답해할 때쯤 시원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출연자들도 존재했다. 모두가 왜곡된 여론에 휘말리며 자신의 판단마저도 변경하려 할 때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한 영식 정숙이나 자신의 생각을 곡해해서 퍼뜨린 사람들에게 또 부러지게 사과를 요구한 옥순 등이 대표적이다. 끝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했다. 물론 16기 안에서도 사랑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갈등 역시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미국에서 넘어온 상철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며 영숙 영자에게 확답을 요구한다. 상철과 방송 초반부터 감정을 쌓아온 영숙은 여자로서의 자신과 엄마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국 선택을 포기한다. 영철과 정숙은 처신상부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지만 장거리와 아이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내 깊은 고민을 거쳐 서로를 선택한다. 처음부터 묵묵히 자신을 바라봐 준 영식과 새로운 매력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영호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숙의 모습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모습이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 감정의 소용돌이에 다소 묻힌 감이 있지만 16기가 보여준 사랑의 서사 역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그 끝은 결국 현커 제로여다. 최종 선택에서는 영철과 정숙 영식과 현숙이 서로를 선택하며 총 두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두 커플은 모두 헤어졌음이 밝혀졌다. 영식은 현숙과 3개월 정도 만났지만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지금은 서로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 고 전했다. 영철 역시 촬영을 마치고 댁으로 날아가 늦게까지 서로 해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플이 됐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에 부딪히게 됐고 3주 전쯤 아름답게 이별했다고 밝혔다. 역대급 시청률과 화재성으로 추석 연휴마저 집어삼킨 나는 솔로 16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관점에 따라 이해할 수도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기수는 많은 화재성만큼이나 출연자들에 대한 비난이 거센 회차였다. 그로 인해 출연자들이 줄줄이 사과문을 게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그들이 그만큼 가식 없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임했고 나는 솔로 역시 이를 여과 없이 보여주며 그 감정을 온전히 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반의 도시 안동에서 휘몰아친 것은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제 잠잠해졌다. 나는 솔로가 다음으로 향할 도시는 거창이다. 전례 없이 뜨거웠던 16기의 열기를 17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인 안은진 드라마 오어스티 참여 큰 추억 가사와 선율이 길체 마음 대변 드라마 연인의 주연배우 안은진이 오어스티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오어스티 제작사 도넛츠 걸처에 따르면 안은진이 가창에 참여한 mbc 금토드라마 연인의 세 번째 오어스티 다만 마음으로만이 14밀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남국민 안은진 주연의 연인 기획 홍서구 연출 김성용 전수진 극본 황진영 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 역사 멜로드라마로 안은진은 극중 능굴리에서 곱게 자란 애기씨 유길채 역을 맡았다. 앙큼새촘도도함이 매력인 유길채 는 사랑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귀여운 여인. 그런 유길채가 이장현 남국민 푼 이라는 사내를 만나고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으며 들꽃처럼 강인한 여인으로 성장한다. 앞서 ost 가창 참여 소식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기대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안은진의 다만 마음으로만은 드라마 다모 힐미 힐미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을 비롯해 60여 편 이상의 작품에 감독 및 스탭으로 참여한 음악감독 김수환과 작곡가 조란이 공동작업한 곡이다. 남녀 각각의 버전으로 공개되는 다만 마음으로만의 남자 버전은 뮤지컬 배우 카이가 여자 버전은 주연배우 안은진이 부른다. 안은진은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캐릭터의 마음으로 ost에 참여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연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로도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있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자신이 부른 다만 마음으로만에 대해 가사와 선율이 길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 노래가 장현과 길채의 애절한 사랑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노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고 작품과 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다만 마음으로만은 몽환적인 기타 사운드와 스트링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아우르며 비엔나 현지에서 녹음한 15인조 스트링 세션이 들려주는 풍부한 현악 선율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감정을 절제하며 읍조리듯 담담히 선율 위에 얹어 부르는 안은진의 섬세한 보컬은 사랑하는 이를 향한 길채의 애틋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극의 흐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가만히 그대를 가슴에 숨겨본다는 가사 마지막 구절은 안은진의 단아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곡의 백미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극의 몰입을 배가시킨다. 연인을 비롯해 드라마 나쁜 엄나 한 사람만 쓰기로운 의사생화 시리즈 등 다양한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아는진은 이번엔 뮤지컬로 다져진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ost 가창에 첫 참여하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됐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